롤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720p에 지금 낮은 옵션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으로 노트북을 게임으로 일단 롤을 해보면 엄청 빠르다 이런것보다는 아주 할만하다 어 할만할 정도가 된다 큰 무리 없이 할만하다 정도? 오 예야야야야야야 좋았어 이펙터가 좀 많은데도 큰 렉같은건 없어요 렛츠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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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coin 평균적으로 35프레임 정도가 나와요 34프레임 정도 그래도 이렇게 펜리스죠 펜리스 펜이 없는 노트북에서 롤이 이렇게 할만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아 나이수